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자 저번 시간까지 스테이지 1을 완료했습니다 스테이지 1 다 완료했구요 자 이번에는 스테이지 2를 한번 차근차근 또 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던전 이게 위에 보시면은 위에 위에 보시면 나오죠 고대 던전 79% 완성 석판 8개 완성 석판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수수께끼 이런 퍼즐 형태로 풀어서 나가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가본데도 많구요 아직 화살표로 어쨌든 보스는 다 잡고 했으니까요 자 스테이지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고우 넌 누구니? 그리고 사형집행자 네카를 쓰러졌군 인상적인 일이야 내가 입구 내가 일으킨 진동으로 새로운 입구가 나타났지만 조심하기를 바래 네 알았어? 고우! 오 일로 오네요? 안녕? 오우 오 굿 굿 오오오오오오 오 굿 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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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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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제발 제발 3 3 저장되라 저장되라 이 타닥타닥 소리 내는 빛의 병이 안쪽으로 날름거립니다 적을 공격 병에 담긴 빨간 반딧불이 오케이 렛츠고 자 위로 가네요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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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석판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두 갈래로 입구가 좋아요 입구 한쪽으로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아오 오 여기 괴물있죠? 일로 가는거긴 맞는거 같아요 으어어어 으어어어 아 저거 뭐요뭐요뭐요뭐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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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어 뭐야 어 뭐야 아 아 뭐야 이거 살아있는 살 HP로 완전 회복? 하지만 내 HP는 2개인데? 두번? 두번? 뭐야? 한번 오 무서워 무서워 아우 90? 범죄 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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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죄 범죄 오 두번 좋아 한번 두번 한번 좋아 좋아 한번 두번 나한테 맞아 오케이 좋아요 넌 뭐니? 아 그래 이거야? 가는 길이 두개니까요 오오오 뭐죠? 오오 여기 또 하나 길 있네요 하지만 이번에 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게 될까요? 아 밑으로 가는 길이네요 밑으로 밑으로 가요 밑으로 밑으로 오오오오오오오 여기 여기 퀘스트 있는 모드 있다고 여기 퀘스트 있는 모드 있다고요? 나오오오오 Det 얍마 한번 더 공략과 날면서 쉬운 녀석 이 쉬운 녀석 이 쉬운 녀석 같으니 때려 또 때려 예따 맞아라 쉬운 녀석 같으니 자아 어디까지 가 오케이 길을 잃은 템플 기사의 편지 조각 나는 스스로 심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난 아직도 템플 안에 있는 걸까 여기 템플 안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어떻게 템플이야 악마 속 우리지 어허 길이 없어 길이 어디 있는 걸까 밑에 있나 허허 오케이 방어부 조각 오 좋아요 흐와아 오 야색 다른 놈인데 아니구라 오예 고블린 도망갔다 아우 아우 덤벼 한번 한번 두벌 나한테 맞아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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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벌 맞아 가자 가자 오우 힐템 5개 넌 뭐야 넌 뭐여 넌 뭐여 넌 뭐여 넌 뭐여 넌 뭐여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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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어 으어어어 아아 에이 도망가 도망가길 결정했어 도망가 도망가면 되는거야 도망가면 마법 지질하기에 환한 논문 밑에 뭐가 있지? 오케이 길을 잃은 태풍이 쌓일 편지조각 어 여기 아까 온 데 아닌가 여기 왜 온 거야 자 위쪽을 어떻게 할까요 위쪽 위쪽에도 분명히 길이 있어요 자 길 찾는게 너무 오래 걸리고요 길 찾는데 한 반주 시간 보내나봐요 밑에도 길이 있구요 자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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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똥개 황손배기 뭐죠? 음 이게 끝 어느 쪽으로 길이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퀵 퀘스트도 안했는데 자 볼까요 황폐한 숲 이상한 데로 오게 되네요 또 어 여기가 지금 정화된 마을 여기는 지금 황폐한 숲에서 또 이상한 데로 왔네요 페이지가 흠 흠 흠 음 이러면 안되는데 퀵 계속 왔다갔다거리면 큰일나요 도망가 도망가 굴러 축복 축복의 채단 지금 없어 점프 편지 있죠 꽃거래의 농도가 점점 진해지고 있다 우리 중 몇몇은 그 지금 막 이상한 잠에 빠졌다 우리는 그들이 깨어나기 전에 그들을 죽여야 하는걸 알고 있다 그들을 하지만 우리 편을 죽일 순 없다 시간 문제인 것 같다 후와 점프 이시도르의 무결점 루비 장신구 HP 36 제발 저장되라 저장 안되죠? 아 저장됐으면 좋겠는데 저장이 안된다 후와 빠샤 어 어? 땅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네요 수와 과연 여긴 또 어디로 갈까요 석판이 있구요 석판이 있어요 석판 길은 하나있고 석판 자 석판을 찾아볼까요? 석판 없죠? 어 여기 보스 하나있구요 중보스 갑은 올라갑니다 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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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판 전 오로지 석판 위에는 없고 후와 전 오로지 석판을 위해 왔어요 오 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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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 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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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앗 멈추 슱 석판 못먹고 갑니다 계속 진행해서 계속 진행 계속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나 한번 길을 잘못 들어갖고 지금 이런 꼬라지가 낫긴 하지만 오호 올라가자 후 왓샤 한번 두번 계속 채우고 한번 한번 두번 어 어 어 어 어 어 나 템 없어 어 어 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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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직자의 당검? 야 야 당검인데 왜 양손이야? 어 어 오 오 오 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? 제가 양손은 잘 안쓰긴 하지만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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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올라와서 떨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뭐가 있을까요? 삼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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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 우선 피통을 어어어어 피통이 있는게 좋죠 오케이 일로와 덤벼 덤벼 똥개 어디까지 도망갈래 똥개야 어어어어 똥개 덤벼 아무것도 없던 똥개야 좋아 야 이 똥개야 기름진 털 장신구 오에오 아 저장 안되네 저장되면 참 좋을텐데요 저장이 안되네요 문 열리구요 정황 버프 하나 없을까요 해병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완전 그냥 길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어 길이 참 여기서 밑으로 보면 발 일로 오는건데 이쪽으로 이렇게 오니까 막 퀘스트도 못하고 있고 꼬였어요 꼬였어요 여러분 엄청 꼬였습니다 길찾기가 이렇게 짜증나요 뭐야 이건 또 퀘스트도 못 가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우 피 한발 다 차네요 좋아요 검은가죽 저장은 죽어도 안되요 그 살결 좋네요 피가 다 차요 오우 그냥 제발 좋은거 장신구 야쇠발 저장되려나 저장 안되죠 대장간에 저장이 되면은 참 좋을텐데 야 공격 한번 더 원투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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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 피하고 피하고 원투 템 먹구요 여기 어딘가가 연결될까요 오케이 점프 먹자 길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와우 길 찾다가 다 갈거 같아요 창 자 활 갔구요 길이 여기 아 뭐 또 뜬금없이 보스야 야 그것도 없잖아 순간이동 순간이동 포탄도 없는데 뜬금없이 보스냐 나 환장하겄네 와아 진짜 뜬금 보스 뜬금 보스 뭐야 뭐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què 뭐 뭐 일단 뭐가 나 안쪽으로 melting 일로와 일로와 뭔데 너 뭔데 너 뭐냐? 하하하하하 뭐야? 뭔데? 땅을 치면 충격파가 발생 오예 뭔데 뭐 뭐야 그냥 왔다가 샌드백이야 하긴 이런 것도 하나씩 있어야지 그치? 이런 것도 하나씩 있어야죠 그쵸? 뭐 한거 없지만 참 오 좋아요 그냥 참 내용이 보스가 보나스목 같아요 보나스목 보나스목 석판 오케이 석판 체력 오케이 체력 증가 증가 두 시대의 이야기 두 명이 더럽혀진 아이가 있었다 하나는 숲으로 떠났고 또 하나는 동굴소로 숨어버렸다 육체와 자연은 지속였다 어머니는 몇 번 입에 애를 썼지만 난폭하거나 개혁적인 날이 날 뿐이다 그녀는 백년동안 울었다 슬프죠 슬퍼요 도장을 엔털결의 보스를 잡았지만 참 허접한 보스였어요 오! 피! 횃불 뭐야 넌 뭐니 뭐니 너는 가겠어 또 와 또 피해 또 피해 또 피해 뭐죠 밑으로 떨어져야 될 것 같긴 한데 분위기상 오 퀘스트 있네 퀘스트 우리는 시즌들을 불태워야 했어 그들을 구운빵처럼 금어지고 부스러졌지 나는 온종일 거기에 있었지만 다 끝난지 지금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잘 모르겠어 죽은 사람을 태울 때는 내가 쓸모있다고 느껴졌는데 나는 지금 그 어떤 목적도 없어져 버렸어 도와줘 뭔가 태우고 싶은 거 없어? 기분 전환경 내 특별한 레시피를 마셔보고 싶겠지 넌 횃불빛 아래서는 더 못생겨 보여 너도 못생겨 어이씨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너의 형편없는 쉼토로 가서 내 약학지식을 나눠줘야겠군 빨리 내놔 알았어 내놔 오케이 좋았어 너 뭐 뭐 불타는 물약이나 줬겠지 가 점프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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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들 오 오 무서운 애들 오 야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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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가지마 오케이 템 주고 가야지 어딜가 마법의 삽 나 뭐 삽질하라고? 에이 거룩한 종이 신앙 회복 병에 담긴 파란 반딧불이 버릴게 없어 미안해 이게 제일 좋아 풍력성 데밋 크리티컬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제일 좋은거야 허 신앙 소비 정글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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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갈땐 잽싸게 도망가는게 상식입니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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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석판 하나 있네요 석판이 하나 있고 아래 오른쪽 여긴 아직도 황폐한 숲 황폐한 숲 보스 잡았으니까 이제 음 다른 데로 이동을 할 것 같은데 네 이리하여 나레벨 대주견을 이렇게 주장했다 외부에서 온 템플기사들이 그녀를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제일 수도원 회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학의 원칙들을 무시하는 주장은 그 아무리 네 레벨 대주겨라 해도 화양을 당한 일이다 네 레벨 네 레벨에 재미오니? 아 얘 무서운데 아우 와우 야 야야야야야 니들 뭔데 니들 뭔데 니들 뭐야 니들 뭐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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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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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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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 우와 보스모비야 보스모 완전 점프 dipl 报 봤어요 대결 보스모 스포 우와 스포 음 여기 밑에 귀리 하나씩 있긴 한데 이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된 마을 뭐야 정화된 마을 다시 왔어? 석판도 있고 석판 오 석판 오 깜짝이야 석판 나이샷 데미지 데미지 증가 너 여기 빌겠어 제발 신이여 좋은거 이런거 말고 밑에 내려가볼까요? 아니면 위로 올라가볼까요? 바람은 다시 한번 타보겠습니다 후와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내려다보면은 뭐가 있을까요? 뚱돼지가 있네요 자 뚱돼지 도전 야 넌 말구 어우 뭐냐 어 뭐야 보스야 완전 오우 오우 오 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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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내 칼 내 칼 줘 내 칼 내 칼 내 칼 내 칼 내 칼 줘 내 칼 안주면 혼나 아 아 진짜 오 오 돼지 납풍겨가네 게이지 게이지 좀 채우자 게이지 좀 채우고 게이지 채우고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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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장신구 어이구 저장 안되고 아 물약 다 썼네요 어떨결에 아아 정화좀 하고 정화 곧 폭발할 것입니다 제발 오케이 정화하구요 여기서 한번 내려볼까요 오 여기 문 열리구요 문 열리구요 이거 쾌템을 쾌를 좀 해야되기 때문에 어 여기 아니잖아 오 잠시만 오 이게 야 나 이거 먹을래 에잉 뭐 줘 어 음 음 음 음 길이 참 그쪽에 가는 길이 있긴 한데 음 음 음 음 음 여기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네 야 그러지마 왜그래 아야 못 올라가 아 못 올라가는거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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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올래 자 도전 오케이 아우 오케이 덤벼 한 번 두 번 정찰병 뭐지 이게 횃불 치명 데미지 치명타 방패를 안쓰니까 이거 가지고 다니기도 좋긴 해요 이렇게 좋아요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여기죠 문은 하나 얘가 뭘까요 어 어 아니네요 이 문양은 마법으로 된건가 이것은 아주 고대기술인 것 같아 이거 처음 본건 아닌데 넌 어때 나는 이 고대사람들에게 매혹되어서 그들을 연구하는데 평생 마쳤어 대지네지가 모이는 지점 템플 그 자체보다 오래되어 있는 말이 멋절하고 하지만 난 그에 동의하잖아 그래서 뭐 그래서 뭐 나한테 뭐 해줄거야 아 야 아무것도 없나 아무것도 없나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치명타 45% 좋죠 방패 따위는 없습니다 이제 어 피 피 와 야 저거 못 먹어 에이 아쉽죠 가는길이 두개 퀘을 해야되는데 퀘을 해야되는데 퀘을 해야되는데 퀘스트 한마리 죽였죠 뭐 한마리만 더 죽이면 되긴 하는데 아니 아 또 또 그래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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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갈게 아 진짜 얘들 뭐냐 미치겠네 피통 다시 여기서 시작해요 와 여기까지 언제가 와 언제가 길이 참 꼬아나가지고 너무하잖아 와 진짜 이거 수술 도구 수술 도구 아 아 아 진짜 미치겠네 두칸 두칸 어떻게 세개로 늘었는데 이거 154개 정화된 마을 아 그러면은 하나만 더 늘리면 되겠죠 치명타 이거 하나 늘리면 될까요 됐죠 방어구 적의 속도를 낮춰 적을 죽일 때마다 방어구 포인트 플러스 1 오오 걸으면 불꽃이 발생 Dollar 방어구 강화 오오 기분 방어구 포인트가 3 이거 좋은데요 우와 우와 필수 스킬인데 필수스킬 와우 오오오오오오오 이것보세요 여러분 우와아아아 미친 스킬인데요 미친 스킬 와 퀘스트를 완료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가볼까요 다시 한번 퀘스트만 완료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간 오케이 템 먹고요 아 불 꺼져 너 니슬 가 니슬 다 피켜 딱 두대 때리면 죽긴 하네요 두대 때리면 죽긴 해요 너무 빨라서 많으면 웬마나 보습목보다 진짜 더 어렵네요 자 여기서 오른쪽 가는 길이 있고 왼쪽 가는 길이 있었죠 허우 여기서 잘 선택해야 돼요 야 아잇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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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어떻게 그래 또 밑으로 왔죠 옆으로 가야되는데 아 정말 길 어딨죠 돌아버리네 짠 야 이거 참 데미지 아이씨 양손 강타 양손 강타 체력 좀 발 버프 올리고 오케이 오기철에 컷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재밌어요 안녕 한번 두번 1 2 한번 2 2 2 1 2 1 2 2 1 2 1 1 1 2 1 1 2 1 2 1 1 2 2 2 2 1 2 1 1 2 2 2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저장 됐으면 진짜 딱 보스인데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보스? 뜬금 왜 보스타임? 야아 아 보스 아니죠? 아니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?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 진짜 그러면 소 philosophy 뜬금없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 상황은 좋긴 한데에에에에에하 오 최종보스? 퀘스트하지 못했는데? 퀘스트 넘어가면 안될거 같은데 여러분 이거 음 음 이거 문제일수 같은데 퀘스트를 안하고 넘어가면은 이 최종보스를 와버렸거든요 지금? 어떨결에? 오 정화된 마을 해야되고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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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완전 최종보스 최종보스 얘가 임신한 녀석 어쩌저쩌 하더니만은 최종보스 오케 오예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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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예 장풍 빠? 오 장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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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봐 그게 다야? 안녕 장풍 장풍 허허 허허 데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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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난거야 이게? 결정 그럼 그렇지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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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한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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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와 한방 오케 피하고 가죽 피하고 한 대 피하고 한 대 피하고 한 대 피하고 한 대 피하고 피하고 게이지 채우고 한 대 피하고 오케 오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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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야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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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야 야야야 뭐야 컴온 베이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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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고 한 대 피하고 한 대 피하고 한 대 피하고 오 오오 오 예 오케 나이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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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오오 야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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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좋지 좋아 좋아 으쌰 오케이 오케이 오지마 내려와 빨리 내려와 피하고 으쌰 피하고 찬데 피하고 야 피하고 아닌데 피하고 아우 와파 피하고 피하고 핸데 어기 피하고 오야야야야야 오 오오오오 오오오 미안해 오케이 도망가 야야야 오 오 오 오 내롱 오케이 끝났어 후아 에이 퀘스트 나발이 몰라 두고 어떻게 되겠지 짜잔 쉬운데요 정말 쉬운데요 어 이정돈가 난이도가 이 게임은 아니면 제가 잘하는걸까요 와우 우와 멋있는데요 짠 짠 짠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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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다리 아 안돼요 이거 다 깨고 와야되요 자 안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시간은 이걸로 끝내구요 오우 석상만 석상만 순간이동 뭐죠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뭐있네요 너 뭐야 마법사 마법사 으흠 뭐죠 여기여기여기 뭔가 있는거 같죠 오케이 앞부분만 살짝 한번 진행해보고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멋있는데요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까마귀 까마귀 오우 템플 와우 오우 오우 와우 제국의 요새 제국의 요새 3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와우 여기 다 완료해야될거 같아요 다 완료하고 오우 문 열리고 들어가고 선택받은 자의 법도 알 슝 그리고 어둠 속에 성스러운 전사가 그 모습을 나타냈다 만지 비록 그리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기에 있는 충실한 정도 그들 중 하나이다 그는 자신의 부대에서 다이스 캐스터라 불렀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는 그 남자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고귀한 숙녀가 그를 돌 수 있을까 동료를 잃은 그는 혼자서는 나갈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말 꺾었지만 이곳에 출몰한 척은 대응하기 어렵다 오늘 융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흥력과 통일할까? 우리가 살아난다면 어쩌라고 후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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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! 딴따딴 딴딴 잠깐 뒤로 물러나라 딴따heres 으아우크 당신이 충실한 cow이 문을 열고 당신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아 이런... 썩을 이 불폐한 장소에 오기 위해 그녀는 우리처럼 마jän은.. 자행물을 그녀의 피처난 부하가 무엇을 느꼈다 방심하지마 딴딴딴ąd 딴딴 따단 빰 어쩌라고 아 뭐야 오 내려와 내려와 장신구 오우 좋다 뭐야 받은 데미지가 두배가 됨? 와 좋긴 한데 와 이건 치명타 빰 받는 데미지 두배면 좀 안좋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이 자식아 오호호호호호호 이 어두운 홀을 넘어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다른 악 뿅 나의 레이디 조심하게 고성수의 아이가 잠들어 있다 우리는 잠든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히 움직여야 한다 아하 아이 맨 처음에 아이네요 맨 처음 맨 처음 나왔던 아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든 살아있군 의문증을 하지 말자 앞으로 가자 슛 슛 부디 잠깐 기다리자 오호호호호호 당신의 친구가 이곳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들은 신기한 거울을 만지며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얼마나 그 남자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소문을 들었다 방심하지 마라 누가와? 누가와? 아이 진짜 아이 진짜 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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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너무하잖아 앞으로 가자 슉 아이씨 문 열어 어 여긴 뭐지 오케이 뭐죠 이거?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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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모를 때는 그냥 다 해보는 겁니다 오 제발 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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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장은 안되죠? 안녕? 안녕? 뭐죠? 좋은데요? 장신구 저장되는게 진짜 안나오네요 지금 뭐 뭐 어허 어허허허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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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나아가자 사다리 어쩔꺼야 멫 어쩔꺼니 뒤로 물러나자 뭐 어허허허 음 이 번간은 깜짝도 안할 것 같다 나이 레이드 Ollie게 좋은생각 있을까 이씨 뻔일로 가라는거지 뭐 그럼 후아 순간이동 촤 촤 촤 촤 또다시 순간이동 촤 앞으로 나가기 위해 피를 바치할 때도 있습니다 피 바치라고? 문이 열렸습니다 뭐야 아 아 멋지다 서두르자 우리는 여기서 끝장날수도 있다 대장간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오 예스 선택받은 자의 회랑 아 길다 길어 석판 오 길다 태풀 기사여 나머지 부대원 어디있지 내가 무사히 여기까지 와서 기뻐 많은 애가 이렇게 온정도는 아니지 불쌍한 길을 봐 몇 가지 썩었어 클럽 보급품이 부족일 수 있어 모름 큐하고 이제 우리에게 갇혔어 그리고 나의 친애하는 버시 자부심 높게 똑바로 섰다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당신의 충실한 쪽이 이를 기뻐하는구나 뭐 어쩌라고 여기가 뭐 또다른 장소인거 같은데요 지금 상처감염 예이씨 오우 석판 노란색은 뭐였죠 치명타 예이 나쁜 놈 흑요섭 상당 점프 높은 계급 애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구하라 템플 기사여 이겼어 뭐야 난 이게 더 좋아 고마워 흑요 흑 홍옥수 공전 으흠 두 개 확보 넌 뭐야 내게 원하는 게 뭐야 순정 보여줘봐 금수호 자식 방언이야 카치장에서 말을 하지 않아 닥쳐 아하 딱 보아니 또 보스네 이거 와 여기 까마귀 여인은 검은불이 같은 날렌 샤브로로 휘두른다고 해 그리고 저주받은 그건 아주 쉽게 내 뼈를 베울 수 있어 템플 기사여 더 이상 가지마 애원할게 우리 관계가 언제나 혼란스러웠던 건 알지만 거룩한 소호자에게 난 그 생명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야 만약 내가 담판으로 들어가면 까마귀 여인이 있어 까마귀 여인 더러운 개악 까마귀 여인 까마귀 여인 까마귀 여인 한번 해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까마귀 여인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우 까마귀 여인 까마귀 여인 까마귀 여인 까마귀 여인 아아아아 저 맨 처음에 죽인 애구나 야 뭐야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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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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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덤벼 덤벼 아 아파 덤벼 덤벼 호이 호이 덤벼 덤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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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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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그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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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뭐야 뭐야 눈깔 빛나 오차 오 뭐야 뭐야 오케오케 와 눈깔이 빛나네요 어 야 오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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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차 오차 헤잇 오오오오 오야야야야 오야 뭐야 아 아파아 아파아 그 아 아파아 아 아우 야 진짜 야 야아 야야야야야야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워라고 아파 아파아파 예치고 야야 아파 아파 오지마 너 오지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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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으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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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 아 그래도 타이밍을 어느정도는 알겠는데요? 눈이 빛나요 눈이 눈이 팽팽 빛나요 그래요 아 진짜 그쵸 제국의 요새가 개방되었습니다 음 어느정도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번 더 트라이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자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몸 건강하시구요 자 우리는 군나이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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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